안녕하세요. 화학자 장훈지입니다. 모든 물질은 독이며 단지 양에 따라 약과 독이 달라진다는 이야기처럼 독은 사용하기에 따라 유용할 수도 있습니다. 인간이 해충이나 기생충 등을 제거하기 위해 사용하는 물질 모두 결국 독에 해당할 텐데 복어가 자신을 보호하듯 인간 자체가 독이 되어 공격하는 생물을 제거하는 방식은 불가능할까요? 오늘 이야기는 이종중독법을 통한 인간의 새로운 방어전략의 화학입니다. 인간이 사용하는 독은 대부분 자신이 아닌 다른 인간을 공격하기 위함인 경우가 많습니다. 전쟁에서 사용되는 화학 무기나 최루가스가 여기 해당하고 적절히 조절해 항암제나 항생제 형태로 의료 목적으로도 사용됩니다. 하지만 이보다 덜 위험하며 일상적으로 발견되는 독은 모기나 파리, 바퀴벌레 등 해충을 배제하기 위한 살충제가 대부분이죠. 해충과의 싸움은 화학 물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제는 환경 및 생태 누적과 유해성이 확인된 DDT는 가장 효과적인 살충제의 시작이었으며 여름철 필수용품인 모기향과 모기약은 국화에서 발견된 천연 살충 성분인 파이레트린의 구조를 변형한 알레트린이나 프라레트린이 사용됩니다. 이외에도 살충 모기망과 살충제의 주요 성분인 델타메트린이나 니코틴 구조율의 살충 분자인 아세트아미프리드와 나이텐파이람 그리고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살충제인 라이안노딘을 비롯해 계속해서 살충 효과의 화학 물질은 진화했습니다. 살충이 아닌 제초에도 화학 물질이 사용되는데 오늘 관심 갖고 살펴볼 것은 니티시논이라는 두 개의 고리를 갖는 작은 분자입니다. 니티시논은 4-Hydroxyl-Pheryl-Pheryl-Bate-Dioxygenase 줄여서 HPPD라는 효소 기능을 저해하는 물질로 제초제 개발 과정에서 발견되었습니다. HPPD는 이름 그대로 4-Hydroxyl-Pheryl-Pheryl-Bate라는 대사 과정에서의 물질을 산소기체 그리고 양성자와 반응시켜 구조변화를 일으켜 이산화탄소와 양성자나를 제거하는 반응으로 4-Hydroxyl-Pheryl-Acetate로 만드는 효소입니다. 식물은 아미노산 중 하나인 타이로신의 대사가 필수적인데 이 과정이 억제되면 성장저해와 비타민 E의 결핍을 통한 산화적 손상 유발 그리고 염록소를 보호하는 카로티노이드 결핍으로 염록소가 파괴되어 시들게 됩니다. 염록소 소실로 인해 식물은 형태 변형 없이 하얀색으로 변색되기 때문에 표백제초제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이 외에도 니티시논의 효소기능 저해를 인간에게 적용해 타이로신 혈증의 치료제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타이로신은 아미노산인 만큼 육류와 유제품의 섭취 그리고 근육 대사 과정에서 발생합니다. 효과적으로 타이로신을 분해하지 못하면 간과 신장 장애가 발생하며 심각한 경우 간 부전으로 이어져 큰 문제를 유발합니다. 특히 유전형 타이로신 혈증 타입 1의 영향을 늦추는 데 사용되는 물질이며 뿜마릴 아세토 아세테이스 효소 인코딩 FAH 유전자 변이로 발생하기에 니티시논은 유용한 의약품으로 활용되었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니티시논이 식물과 인간에게 효소기능을 저해시킨다면 관련된 다른 동물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으리라는 추측에서 시작됩니다. 말라리아를 유발하는 열대 열원충을 퍼뜨리는 모기인 아노펠레스 속을 포함한 흡혈 곤충들도 혈액을 소화하기 위해 HPPD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니티시논으로 사람의 혈액을 처리하면 흡혈한 모기에게 치명적인 문제를 일으킨다는 증거가 발견됩니다. 역시나 모기가 혈액에서 발견되는 아미노산인 타이로신을 분해할 수 없게 만들어 죽음으로 이끄는 것이죠. 타이로신을 분해하지 못해 모기 체내에 축적될 경우 모기 정자 형성 과정이 차단되어 생식세포 발달이 억제되어 번식 능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또한 타이로신은 멜라닌 생성의 전구체이기 때문에 과잉 축적 시 멜라닌 대사 경로에 이상이 발생해 자외선에 의한 손상이나 병원체로부터의 감염이 증가해 보호 기능을 상실해 죽게 됩니다. 타이로신은 도파민 합성을 위한 시장 물질이기에 과잉 농도는 신경 전달 체계를 교란하고 이는 학습 능력과 혈액 흡수 행동 조절에 장애를 유발해 생존률을 급격히 감소시킵니다. 그리고 타이로신 대사 이상은 아이코사노이드의 생압성을 방해해 병원체 방어를 위한 필수적인 면역 반응을 약화시켜 다방면에서 모기를 죽게 만듭니다. 니티시논의 효과를 다양한 기생충 질환 치료에 흔히 사용되는 이버멕틴과 비교했을 때도 충분한 효과가 보입니다. 이버멕틴은 체내 기생충을 박멸하는 데 사용되지만 사람을 무는 모기를 박멸하는 데는 쓰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이버멕틴은 모기 수명을 줄여 말라리아 전파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는데 니티시논은 모기 박멸만을 본다면 이보다 효과적으로 작용함이 확인됩니다. 조금 더 정량적인 효과를 나열해 본다면 사람 체중 1kg당 0.1mg의 니티시논을 1회 투여하면 혈액이 약 5일 동안 모기에게 치명적이게 작용하는 것이 확인됩니다. 만약 니티시논을 하루 2mg씩 정기적으로 복용한다면 모기는 피를 먹은 후 12시간 이내에 모두 죽게 됩니다. 이버멕틴 복용 역시 흡혈한 모기에 신경계를 마비시켜 죽게 하지만 반복적 사용시 내성이 생길 수 있고 환경 독성 문제가 우려되기도 합니다. 이와 달리 니티시논은 조금 더 본격적인 모기 예방 및 생체 살충제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죠. 모기 생존률을 카플란 마이어 생존 곡선으로 표기해볼 때 니티시논은 특정 농도 이상에서 급격한 생존률 감소를 유발하며 이버멕틴은 조금 더 낮은 농도에서도 모기 사망을 유발합니다. 이 효과가 정말 의약품 혈액 중독 때문인지 확인하기 위해 타이로신의 대사 과정 산모를 추적 연구해볼 때 다양한 타이로신 대사체들이 니티시논 투여군에서 극적으로 증가하는 것이 확인됩니다. 이는 타이로신 대사가 억제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반대로 시트르산 회로 대사체들을 분석한다면 많은 요인들이 오히려 감소하는 결과가 나타나는데 미토콘드리아 호흡 관련 대사체들의 변화량으로 모기의 에너지 대사가 저해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지질대사 관련 분석에서도 지질대사체들이 모두 증가하고 있어 지질대사의 비정상적 축적은 니티시논에 의한 대사 스트레스 또는 독성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이처럼 한종의 체내 환경이 다른 생물종에게 독성을 보이는 현상을 단순한 중독이라기보다는 이종중독법으로 표현하곤 합니다. 극단적인 경우로는 에일리언 혈액의 강산성 환경이 인간에게 맹독으로 작용하는 것을 떠올릴 수 있죠. 이종중독법에 사용될 수 있는 물질은 많지는 않지만 몇 가지 알려진 바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이버메틴은 혈액에 남아 모기, 파리, 벼룩 등이 흡혈시 신경근 차단으로 죽거나 마비되도록 만드는 효과가 알려져 왔으며 피프로닐은 개나 고양이에게 외부 기생충 퇴치제로 사용되는 물질인데 진득이나 벼룩이 흡혈하면 죽게만 됩니다. 이 유용한 물질을 우리가 직접 사용하지 않던 것은 인간에게는 독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직접 투여가 불가능해 동물에게만 사용 가능했기 때문이죠. 다이오틸 카바마진이나 프라지 퀀텔 역시 약물이 체내에 흡수되어 일정시간 혈중 농도를 유지하면 체내 기생충 세포막에 칼슘이온 투과성을 증가시켜 기생충 근육을 수축 및 마비시켜 사멸을 유도하는 물질들입니다. 단순히 모든 흡혈 생물을 죽인다기보다는 종특이성을 보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독시사이클린은 주로 항생제로 사용되는 물질이지만 인체 혈액 내 농도가 일정 수준 이상일 때 흡혈한 빈대에게 독성을 보입니다. 특히 해충 내 공생 세균을 죽여 생존을 어렵게 만들며 빈대의 아쿠아폴인 활성조절 장애를 일으켜 체액을 누출해 죽게 합니다. 하지만 이에게는 그리 효과적이지 못합니다. 물론 주 목적이 흡혈 해충 박멸이 아닌 항생제이기 때문에 다소 부가적인 효과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종 중독 기법은 인간의 먼 미래에 유용할지도 모릅니다. 스타쉽 트루포스에 등장하는 곤충형 외계인과의 싸움이라거나 많은 영화에 적으로 나와 인간을 습격하는 곤충과 벌레 그 외 기묘한 생물들과의 전쟁을 준비한다면 아마 우리에게 적용해 죽는 순간까지 주위로 생체 혈액독을 분사하는 방식으로 대거대 곤충 이종 중독 혈액병사 양성계획의 일환에 적용될 수 있겠죠. 쓸모없어 보이지만 언젠가는 진지하게 고려되는 순간이 올지도 모릅니다. 현재 과학기술 단계에서 적용할 만한 물질로는 역시나 니티시논과 이버메틴이 가장 대표적이며 여기 몇 가지 물질을 추가적으로 도입한다면 먼저 피페로닐 뷰톡사이드가 있겠습니다. 피페로닐 뷰톡사이드는 곤충의 해독효소 기능을 억제하는 방식으로 작용해 직접적인 독성보다는 효과를 증폭하기 위한 보조제로서 살충제 내성 감소 용도로 활용될 수 있고 스피노사드는 니코틴성 수용체의 과활성화로 인간에게는 독성이 낮지만 팔이나 벼룩과 같은 종에 효과적으로 작용하는 이종 중독 물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인간에게 주입해 혈중 농도를 계속 유지시키면 우리가 죽지 않을지 걱정된다면 그 해답 역시 다른 동물에게서 찾을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유전자 가위기술을 이용한 편집으로 생체 요소와 단백질을 조작하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합시다. 가장 위험한 독 탑5 안에 포함되는 독화살 개구리의 독성 알칼로이드 물질들에 왜 개구리는 피해 입지 않는가를 연구한 논문이 최근 발표된 적이 있었는데 독개구리는 개미나 진드기 딱정벌레 등 독충을 먹으며 피부에 저장할 독성 알칼로이드를 농축합니다. 어째서 개구리는 안 죽는지 의문이었지만 새롭게 발견된 알칼로이드 결합 글로블린이라는 단백질이 특정 알칼로이드와 강하게 결합하는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단백질은 간에서 생성되어 혈류를 통해 순환하며 장 또는 혈액에서 알칼로이드를 잡아 피부에 피하층과 독셈으로 운반해 저장하게 합니다. 구체적으로 이 기작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는 여전히 비밀에 감춰져 있지만 미래에는 인간도 독성물질을 체내에서 잡아 특정 부위로 운반해 저장하도록 한다면 대거대곤충 전략병사의 생산도 불가능한 일은 아니지 않을까요? 결론입니다. 아미노산은 모두 유익할 것 같지만 특정 물질이 과도하게 농축되면 인간, 식물, 동물 모두에게 독으로 작용합니다. 특히 타이로신은 유전질환과 효소 이상으로부터 장기 손상과 신경 문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니티시노는 이러한 타이로신 유전질환의 저해제로 사용되었지만 의외로 니티시논 복용 환자의 혈액을 먹은 모기는 같은 이유로 12시간 이내에 죽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를 이종중독법이라 구분하는데 미래에 과학기술이 더 발전한다면 우주탐사 시대에서 곤충형 외계인을 대상으로 한 독성인간병사의 활용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이를 이종중독법이라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를 이종중독법은